물리투 특공대 올해 처음에 보는 4월의 물리투 문제이기 때문에 그 범위 자체가 출제 범위가 1단원에 국한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좋은 기회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1단원에 있는 그 내용들을 아주 골고루 그리고 잘근잘근잘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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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반드시 준비해야 돼 라는 식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이 시기가 고3들한테는 어쩔 수 없어요. 투과목의 선택자들이 시기상 경험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렇다고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변명을 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혹시 여러분들 이러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물리투 뭔가 로망이야 뭔가 있어 보여. 선택만 해놓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또 한다고는 했는데 다른 감옥에 밀려서 결국 젖혀두고 있지 않았었는가. 또 자신이 그렇게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선택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아니 자신이 안 해놓고 괜히 선택했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과감하게 이런 분들 적으십시오. 네. 적으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겠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물론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시기상 이제 내신 즉 중간고사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많이 시간적으로 협소하고 열악하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앞으로도 선택해놓고 안 하실 거면 하지 마십시오. 접으십시오. 선택 바꾸십시오. 다른 거 바꿔놓고 또 방치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선택을 해놓고 자신이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과목탑만 합니다. 자신이 하지 않고. 이제 고쳐야 됩니다. 자 고3 수험생 여러분들. 투에 관한 투과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믿습니다. 네. 선생님 믿어요. 건강함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가능합니다. 물론 제로 베이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온 건 어느 정도 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6평 목표 하십시오. 6평을 목표로 아무래도 고3 수험생들은 4월 말까지 또 5월 첫 주까지는 내신 준비 때문에 아마 거의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점들로 이용할 게 하나 있죠. 학교에서 중간고사 범위가 이 1단원과 많이 겹칩니다. 수능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내신 준비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렇게 의지를 세운다면 시간 확보는 충분합니다. 네. 충분해요. 자 5월. 자 이제 내신도 지나고 5월이 되고 나면. 또 우리 수능 열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 올해 11월에 수능 물리투 없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우리의 깃발은 6평을 목표로 하십시오. 자 6평의 범위는 3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까지죠. 자 1단원이 이번 4월 학평 범위에 해당하는 보통의 역학 파트죠. 연력학까지 포함시켜서. 2단원이 바로 전기와 자학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대단한 2단원. 그렇게 양 많지 않습니다. 자 1단원. 지금 우리가 4월에 출제된 범위인데. 아주 골고루 문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로 삼아서. 기반을 삼아서. 결국 내가 어느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이거죠. 중력장애에서의 운동. 포물선 운동을 포함하는 거죠. 중력장애에서의 운동. 등가스 운동. 그리고 거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관계까지 반드시 꼭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또 운동법칙. 뉴트럴 운동법칙이라는 것이죠. 또한 단진동에 대한 운동. 그리고 충돌에서의 운동량 보존. 특히 물리투기 때문에 평면상의 운동량 보존. 이건 반드시 필수고요. 또 가속자 표기에서의 관속력에 대한 적용. 딱 한 문항. 좋은 문항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에너지 파트에서 비열과 연력량. 그리고 연력학 1법칙과 2법칙. 사실 1단원 내용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내용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분명히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항상 명심할 것은 뭐냐면 이 개념과 문제를 절대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 근거는 어? 나는 개념 준비해놓고 문제 풀어야지. 절대 물리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랍니다. 아니 탄진동운동에서 용설진자 T는 주기 T는 2파로트 K분의 M. 그 공식 백락을 해봤자 뭐하니? 문제에 집어넣는 적용하는 것들이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겁니다. 사실 물리라는 게 그래요. 특히 물리투라는 것이 개념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인데 이 개념에 대해서 양이 작다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이 단점이 되는 것이 안 하면 단점이 되죠. 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한다는 것은 끄집어내는 겁니다. 개념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반드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개념과 문제를 항상 연결해서 같이 가십시오. 그래서 프로젝트 골드물리투라든가 이런 강의에서 제가 개념 따로 딱 하고 개념과 문제와의 갭이 크면 안 됩니다. 바로 개념을 문제, 바로 적용하는 연습을 직접 하고 그것을 복습, 반복하고 선생님이 여러분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이 사활학평의 20문항. 이거 정말 보석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남에게 설명 가능할 정도로 제발 연습해봐요. 이 문항들을 개념과 함께 남에게 설명 가능할 정도로 연습한다면 결국 1단원의 반 이상은 먹고 돌아가는 건데 안 하지 않습니까? 문제 풀고 아 이거 어려워요. 그리고 방치라니까 결국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단원, 2단원 그리고 이 대단원, 3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어렵지 않아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더더욱이 경험이 약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여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래 놓고 또 여기 안 하고 뒷부분은 또 시간상 못하고 이래서 1년 동안 계속 미루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반드시 의지를 부여 잡으시고 다시 잡으시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했죠? 지금 결정하셔서 아니면 접으세요. 그 다음 할 거면 할 의지를 보인다면 선생님도 함께 나서겠습니다. 그러신 분들과 함께 가겠다는 것인데 특히 물리투는 절대 경향을 타지 않습니다. 경향을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리 공부할 때 제일 잘못된 방법이 풀이법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무슨 문제의 유형? 유형 나누지 마세요. 유형 나누지 마시고 개념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안 믿기죠? 제대로 해보십시오. 프렛트 골드 물리투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개념과 문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 겁니다. 개념이 콜 문제, 문제이 콜 개념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충분한 시간에서 자신의 그 시간 확보라는 것은 시간 없다 없다 그러지 마세요. 물투 공부할 수는 없다? 그럼 선택을 왜 해? 물리투 공부할 수는 없다 그러지 마. 선택을 왜 했어요 그러면. 의지를 선다면 시간은 쪼개서 쪼개서 얼마든지 시간 확보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제가 학습법 이런 백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학습법 백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달려드십시오. 자 일단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 내신 준비 철저하시면서 내신의 물투와 겹친 부분이니까 수능 준비라고 함께 생각하시 바라고 수능 열렬이는 N수생 여러분들은 작년에 공부했던 부분들에 뭐의 문제점인가 그런 것들을 지금 명확히 판단하시고 절대 물리투는 경향 타지 않습니다. 개념과 문제 분리되는 것 아닙니다. 자 이 물리투 20문항 정말 잘근잘근 골고루 좋은 문항입니다. 자 1번부터 하나하나 개념도 정리해가면서 쭉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반드시 풀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알죠? 고! The others have generally heard of the